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른 시각으로 보기 다시 보기에 정해철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우산 어떻게 보이세요 그냥 막 비를 막아주는 도구 근데 아저씨들의 눈에는요 골프채로 보입니다 이렇듯 똑같은 것을 보고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먼저 길거리에 노랗게 염색머리를 하고 있는 이 사람 이 사람 과연 어떻게 보일까요? 고등학생은요 우와 기디같다 여자는요 어? 위험할 때 됐네 아저씨는요 아휴 내 새끼였으면 다리몽뎅이 부러졌다이 저 사람은요 그래 있을 때 잘 해더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날아가는 헬리콥터를 보더라도 서로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어린 아이는요 커플이 봤을 때는요 오빠 헬리콥터다 오빠가 군대에 있을 때 저기서 낙하산 매고 맨날 뛰어내렸잖아 진짜? 아 그럼 부부가 봤을 때는요 여보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저기서 낙하산 매고 매고 아이고 고마웠어 지게 부죽겄네 뭐 언제나 너 잠수함도 탔다며 오 조용해 국가기밀이요 다음으로 성묘객은요 일기예보를 보더라도 서로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자는요 내일은 비가 올 예정입니다 아 오늘 새 차 있는데 여자는요 내일은 비가 올 예정입니다 내일 레인보츠 신어야지 아저씨는요 내일은 비가 올 예정입니다 음 점점 이뻐지네 내일 봐 마지막으로 내일은 비가 올 예정입니다 기상청장은요 제발 비와라 제발 와야돼 제발 지금까지 다시 보기였습니다